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방도 어디라도 제스카 대학교 그냥 먹을 것 밖에 생각이 안 나요 뭐 먹고 싶어요? 제일 먼저 먹고 싶은 거? 볶음밥이요 볶음밥? 알아본 거 또 다른 거 있어요? 아니요 가 야시장 가 어둠의 사진인데 우리 다크다크에 다 블랙 다 블랙이에요 왜 웃어 형 UFC 선수에요? 나 UFC 선수야 나 촬영하면 저작권으로 형 잡혀갈 텐데 형 고수할게 그냥 선글래스 어허이 뭐야 이거 나잖아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자 와 와 밥스타 호주부 안경이야? 나까지 보이는데 이거 선글라스에 비춰서 호주부 안경이야 어떤? 난 안 보여 너는 모르겠고 일단 난 잘생긴 거 같아 그거는 취소야 성원이 어디 갔어? 성원이 밀착 취재하러 갈게 난 이런 거 에서는 가지 이건 어때? 그건 모르겠고 일단 넌 잘생겼어 뭐야 그것도 미루안경인데? 이거 이거 이거? 이거 이거? 아니야 나는 이거 자 갑시다 해외 유심 안녕하세요 유심 어제 인터넷으로 배치하고 현장 수령 핸드폰 번호 짜리한테 어 뭐야 개인정보 대출이다 응 010 010 둘 다 너에게 편집이야? 내가 내 보낼게 따로 파이배드 순상 뿌릴게 안돼 최성원 그의 모험은 어디까지인가? 누랑 안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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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이거? 나이스 어 뭐야 진짜래? 어 뭐야 어디가 아 이거 울고 있어 아 뭐야 길 안내하는 거네 와 씨 와 나 참 내가 0만원이 처음 와갖고 나 아 근데 에스쿠트 신기한데? 길은데 너 저것만 들고 아 깜짝 놀랐다 뭐야 업그레이네 업그레이네 어? 얼마 전 샀어 너? 저 19만원 19만원? 너는? 저 14만원 저 3만원? 응 오 오 안 보여요 사실 돈세 안 맞춰서 어 이거 앞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앞에 많이 뱉는지 아 안 보여 우선은? 이제 인근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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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제화. 슈아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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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